고기, 고기, 저기 쌈장이랑 맛있게 드세요? 어! 저거는요? 매젓 반응이 어때요? 어, 그것도 좋아, 그것도 좋아 오케이, 굿굿굿 할 수 있어요, 누나? 아... 그냥 침착해서 하세요 이야, 이게 진짜 너무나 신선한 바지락인가 봐, 모윤 감자하고 제주산 시골치가 있더라고요 1인분, 1분, 3인분 이거 이제 끓으면 끓일수록 더 맛있어지니까 계속 끓여야 돼요 네? 아... 와, 대박 수고하셨습니다 음식이 끊임없이 나와 네,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고기하고 매젓 조림이 좀 잘 어울리나요? 네, 너무 맛있었어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맛있는데? 와, 맛있게 드세요 맛있다, 맛있다 이거는 음식을 잘하시는 분이 만드신 것 같은데? 얼마 더 먹을 수 있을까? 아직... 먹지도 안 됐는데? 시작 오케이 불을 줄이고 후... 할 수 있어 여기요 여기요 불안 네, 제가 소스 드릴게요 음식이 아직 더 있구나 엄청 많다 네가 할 일이 있다 이거 뭐 양파 반 개 사과 반 개 배 반 개 생강 엄지손가락만 하나 그래 맛있게 오케이 사과 식초를 조금 섞어서 더 완전히 물, 묽어지게 아니어서? 아니, 하면 돼 조금 불릴 수가 있겠다, 우리 참기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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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드시고 나서 진짜 배부르시겠다 기분 좋게 네 여기 있어요, 계속 소면 나와 있어요, 지금 참기름만 턱 달겨서 이렇게 묻히는 거 있잖아, 그냥 또 뭐가 있어? 음식이 또 막... 네 이제 입가심 비빔땡면인데 비빔땡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네 네 옛날 노릇컨인데? 아니, 스테이요 네 아이고 히힛게도 하실 거면 훨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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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훨씬 아직도 많이 먹을 수 있어? 아, 배불러 배불러 배불러? 많이 먹었어 감사합니다.